Q. 확정적으로 나온다라고 기사에 나서 제가 이산팀에 굉장히 미안해지고 있습니다. 확정된 거 아니고요. 축하도 해줄 겸 의사가 있었고 얘기가 오가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직위한 지 얼마 안 됐고 스케줄이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맞춰보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좀 안 될 가능성도 있는데 기사가 나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. 가능성이요? 가능성? 글쎄요. 아니 지금 워낙 바쁘고 그래서 잠깐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를 잠깐 멈춘 상태예요. 그래서 자기 프로그램인데 남자친구를 너무 이용한다. 제가 홍보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XBS에서 매주 화요일 밤 12시 35분에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감성을 마구 울리고 싶습니다. 첫 방송 날씨가 첫 방송 날씨 35분 알람 맞춰주시고요. 주인공을 이어주세요. 요즘은